아.. 이걸 내가? 여기서 전설이 나오네? 어 이걸..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? 어어 아니 야 진짜 이거 안돼! 아니 이거 그냥 쏴 못나 아파 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어어 너무 아파 어어 어어 너무 아파 잠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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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잖아 어디랑 싸움 붙이면 충분히 가능해 올라가 올라가 여기 집 올라가 집 올라가 집 올라가 집 올라가 집 올라가 저장 저장합니다 분명히 잠잠 이게 아니야 낑기는 지역 생겨 어어 쟤 개랑 싸운다 개랑 싸.. 어어 야 개 아프다 개 아파 어? 이것도 뭐야? 곰이야! 어 그.. 지금이다! 어 곰 두마리야 나이스!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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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 야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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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거다 야! 어 이거야? 어 개이득이다 어 이거구요 어? 어어? 계이득이 오! 전설 도왔어 전설 도왔어! 야! 전설 도왔어 야 계이득이야 아하하하하하 야 죽는 날 쟤네 죽어 야 쟤 죽어 야아아아아 미쳤네 이거 야 이겼어요! 와아! 폭발했어! 그렇죠! 전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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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어! 전설 전설 죽였구요 어 전설 죽였구요 어 못오구요 곰탱이구요 어어 어부지리 지렸구요 어 저 저장하구요 어 어부지리 지렸구요 야씨 야 이거 진짜 영상클릭감인데 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데 진짜 이거는 이거 정말 개 혜자였는데 정말 이거 템 먹어 템 먹어 한번 의약품 하나 빨고 야 이거 진짜 개 개이득 봤어요 뭐야 어 깜짝이야 왜 주위가 뜨지 어딘가 있어 지금 어딘가 지금 곰탱이 있어 곰탱이한테 죽을 수도 있어 재수없으면 여기서 곰탱이한테 죽으면 완벽한 방송천재지 그러나 나는 방송천재 되기 싫어 뭐야 아냐 그러지마 오지마 오지마 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어 타이어 렌지 로봇에 가하는 피해량 50% 증가 아 전설이 별로예요 어어 어 나쁘진 않겠다 로봇 만나면은 저거 써도 되긴 하겠는데 강화하면 쓸만할 수도 있어 일단 일단 이건 이건 보지마 어 이거 이거부터 보자 어 가죽 4개 어헝 아 핵 융화코가 2개나 있네 어헝 우와 이거 대박인데 알루미늄에 진공관 어 유리 2개 전기예로 5개 핵 융화코 2개 와 2개 지렸네 너 뭐하는건데 셀카 찍어달라는거니 로제나 로제나 정말 곰이 있을텐데 오 오죽 그렇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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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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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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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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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으으으 디모찌 아우 오늘 짭짤하다 응 저장 저장 야 아까 거기 가보자 그리고 어 아까 거기 뭔소리 얘가 제일 무서워 사실 소리가 아까 거기 가서 뭐 템도 있는지 봅시다 야 진짜 다시 생각해도 아까 거긴 너무 지렸네요 어 정말 지렸네요 거기서 곰 곰 딱 두 명이 진짜 되게 제가 캐릭터가 막 북고곰 아니겠습니까 어 마스코트가 정말 적절하게 나오더라구요 내가 진짜 소환한 줄 알았어 난 내가 어 적절하게 나오더라 아주 진짜 내가 조작한 거 같이 정말 그렇게 나오더라 자 조화기도 가져갈 수 있네 얘네들은 안 건드리는 게 나아 어 가자 꿀 빨았으니까 가자 응 잠깐만요 이거는 새로 발견하는 지역이다 저기는 아닌가 한번 가볼까 레이더 레이더 딱 밭을 키면서 갑시다 어 어 어 뭐야 어 저거 슈퍼뮤던트인가 걔 아니냐 어 여기 새로 발견한 아 발견한 지역 맞아 자폭병 조졌다 아 아니 저기 미rine 저거 저거 쏴야 되는데 저거 퍼라 씩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혔어 어어 오 워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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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ığını 어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엄휘 어어 오오 근데 뭐 뭐 Home ifen Yeshua 급 o 얌열어어 워아니 Greek 아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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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와아 나 진짜 저장도 못했다 저기서 저장하면 조지는거야 그리고 저기서 저장하면 조지는거야 몸 던졌나봐 아 우리 로제니가 몸 던졌네 아 진짜 주인 살리려고 몸 던진 것 봐 얘한테 터졌네 와아 아 우리 로제니 진짜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근데 뭐 줄게 없습니다 핵물질 뭐 이런거 줘서 뭐 어떡하겠어 죽일거도 아니고 뭐야 아 아니구나 아하 어 단백볼 뭐 아 여기 자폭병 많던데 저장 저장 어 어 여기 뭐야 아 여기 안에 있다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있어 방금 살짝 보였거든 이 백화점 안에 한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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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만 한번 딱 들어가볼까 여기만 여기서는 이걸로 바꿉시다 아니다 샷건으로 갑시다 이것도 전설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설템이기 때문에 개목걸이 같은거 로제니 끼워줄 수 있다고요? 개한테 개목걸이 주면 그게 선물입니까 야 싫어하지 없는게 낫지 개한테는 뭐야 아 잠깐만 아 얘 자폭병 아니야 가만있어봐 자폭병은 아니야 좋았어 어 둘다 자폭병은 아니야 이거리라면 응? 잠깐만 쟤 등 뒤에 뭐야 저거 이게 지금 꿀자리가 없어 꿀자리가 여기야 딱 보니까 여기가 꿀이야 지금 됐어 그렇지 아 50%인데 이게 무슨 50%야 이게 30%네 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제 주먹으로 바꿉니다 주먹으로 바꾸고 있다가 오면은 바로 죽여버릴거야 바로 강공격 날릴거야 금이..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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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제나 그러지마 로제나 그러지마 아 이거 로제니가 이걸 충성심보소 같이 흘러들어 다시 심장 왜 이렇게 흘러가야 그... 구멍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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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득이야 게이득이야 게이득 와 이 은신 너무 좋네 어 걸렸다 걸렸다 걸렸어 걸렸어 로제니가 여기 잡아주고 가서 근접 근접 원펀치 원다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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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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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 보유 AP 다시 AP관리 AP관리 오케이 여기서 미사일 들면은 진짜 양심 없는 놈이죠? 어 들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퓨전셀이 지금 왜 이렇게 없냐 이거 많이 쓰면 안 되겠는데 이것도 이거 위에 있다 위쪽에 있다 이거 강하죠? 저장 한번 하구요 원래 강해야됩니다 원래 강해야됩니다 원펀맨이 약할순 없어 제 캐릭터는 근육이 진짜 곧 가빠입니다 근육으로 공격하고 방어 다합니다 정살해 자리가 안 좋아 자기소개 오 자리가 안 좋아 여기 자리가 안 좋아 여기 자리가 안 좋아 오 자리가 저 자리가 들리는 소리가 잠깐만 이거네 저거는 그냥 달려가서 그냥 한방에 죽여버린다 할 수도 있어 아 이거 너무 우와 오 게이더 야 헤드 맞췄더니 한방에 죽네? 그렇다면? 아 이건 뭐 머리 맞췄는데 넌 이 새끼야 너는 너는 임마 아 야야야야 어디서 감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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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피 안 빨아 새끼야 갈 때까지 가자 풀어져 아 지렸다 마무리는 원펀맨으로 했어야 됐어 어 이거 방사능 있네 방사능 있는거 하나 빨자 어 방사능 있는거 하나 빱시다 그냥 어차피 하나 치료제 먹긴 먹어야돼 지금 피가 아까워서 방사능 수치 다 없애버려야돼 해골뼈? 해골뼈? 음 오 아 뭐야 아아 아 나 착각했네 아 이게 쓰레기통이야 아 나 미사일 그 핵인줄 알았잖아 어 어 순간 설렜네 어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았어요 이거 개 방어구도 있다구요? 그래요 개가 방어구가 있었어? 내가 갖다 팔아버린거 같은데? 어 워낙에 초창기 때여서 내가 개 목걸이는 팔았어 그랬던거 같애 내가 개 목걸이가 만약에 그게 있어가지고 방어력이 더 높여진다면은 정말 제가 나쁜놈이 있는다 아 이건 뭐죠? 아 잠깐만 이건 뭐 몸통이 있어 아아 나이스 어 나사 되게 모자랐었는데 잘됐다 아 쥐야 응 야 야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해자가 많을거야 여기 이 지역이 백화점이어서 아 이건 딱 정중앙이네 아아 오케이 뭐야 여기 숨겨진 파밍지역 있습니까? 아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뭐 스토리상에서 포가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서 뭐 알려주는거고 그정도는 뭐 그정도는 뭐 나쁘지 않죠 자 요거 한번 때려 맞춰볼게요 거기 뭐 있는데 근데 뭐 있는지를 먼저 말해줘 그러면은 어 룬형 있네 한번 때려 맞춰 아 아 아니라네요 어 안유 엔에스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런거 있지 않을까 어 어 개일드 감각 봤어요 여러분들 어 지렸죠 뭐야 뭐야 이 인터페이스는 룹코사에 승인을 받은 기술자만이 사용해야합니다 프로텍트로 유닛에 대하여 부적절한 개 변조는 항구적인 손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저거구나 나를 지원해주네 어 경찰관 이게 뭐 세겠지 아니야 힐러 한번 다시 한번 믿어본다 힐러 한번 다시 한번 믿어보겠어 오케이 작동 됐어 힐좀 해봐 나 나 지금 나 조금 아 내가 아예 그 그 부러졌을 때만 관절이 부러졌을 때만 힐을 해주는건가 지금 어 뭐야 왜 발격된 아 얘한테 뭐야 다 잡은거 아니었네 됐어 됐어 아 뭐 그 어떻게 그때